오늘은 종이가 필요없는 A4용지 이북 프린터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쿠아데르노라고 적혀있네요 언박싱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비닐팩에 구성품이 담겨있네요 안쪽 박스를 열어볼게요 설명서가 있고 제품 본체가 안쪽에 있습니다 와 본체는 정말 얇아요 뒤쪽에는 제조일 2023년 1월로 표기되어 있네요 구성품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본체, 전용팬, 충전 케이블, 설명서, 여유팬심이 3개 있고 제거 도구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이라서 이 잉크 패널이 상대적으로 더 어두워 보이긴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볼 때 예쁘긴 합니다 13인치가 이렇게 가벼울 수도 있군요 무게가 361g 밖에 안 됩니다 용도는 조금 다르지만 오닉스 북스텝 X 13인치 제품은 무게가 554g 정도였는데 이것도 체감상 가벼웠거든요 후지츠 쿠와데르노 A4 2세대 제품은 위아래 베젤이 대칭형이고 오닉스 북스텝 X 제품은 비대칭형으로 아래가 좀 더 베젤이 두껍습니다 뒷면을 보여드리면 쿠와데르노 제품이 더 작네요 두 제품을 포개서 보여드리면 약간 오닉스 북스텝 X 제품이 더 큽니다 10인치 제품과 비교해 보면은 13인치 제품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 거예요 오닉스 북스텝 X 제품은 두께가 6.7mm인데 쿠와데르노 제품은 4.7mm입니다 이거 두께가 미쳤네요 얇아도 너무 얇습니다 두 제품을 나란히 비교하면은 두께 체감 차이도 많이 됩니다 리셋 버튼, 충전 포트,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 옆에 충전 램프가 붙어있네요 쿠와데르노 제품은 곡선으로 굴곡이 있어서 포트만 두껍고 그 외 영역은 얇게 만들어서 두꺼운 영역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면은 위쪽 가운데 홈 버튼 위쪽 우측은 NFC 페리카 포트입니다 페리카 포트는 소니가 개발한 NFC 규격인데요 쿠와데르노 디자인은 소니 DPT RP1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세팅 화면입니다 언어 선택을 일본어와 영어만 선택 가능합니다 영어를 선택해 줄게요 다음 넘겨주고 스타일러스 펜 오차를 조종해 주는 화면입니다 와 잠깐 그려봤는데요 이거 상당히 마찰력이 있네요 컴퓨터와 연결해 볼게요 먼저 컴퓨터에 fmworld.net로 접속해서 쿠와데르노 PC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일본어니까 크롬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번역 기능 있잖아요 그걸 사용할게요 스마트폰 앱을 받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PC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윈도우 버전을 선택하면은 아래쪽에 스크롤 내려보면은 사용권 계약서에 동의하여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걸 선택해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설치는 기본 옵션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은 PC에 쿠와데르노 PC 앱 아이콘이 보이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앱을 실행하면은 USB 케이블 연결 화면이 나옵니다 케이블은 집에 굴러다니는 C타입 케이블로 연결을 해 볼게요 PC 연결이 완료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코드번호가 쿠와데르노 A4 제품에 표시가 되는데 이걸 PC 화면에 똑같이 번호를 기입해 주면 됩니다 잘 연결이 안 되면 케이블을 다시 꼽아주면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이북 리더기 업데이트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네요 이제 문서 하나를 옮겨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폴더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북스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당 폴더에 미리 준비한 파일을 드래그 드롭으로 옮겨 줄게요 이제 PC는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위한 모바일 앱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접속해서 번역기 켜 주고요 FMV PC 제품 정보 선택해서 이동합니다 화면을 스크롤해서 내려보면 하단에 전자종이 쿠와데르노를 선택해 주세요 사이트맵을 선택하면 앱 등 다운로드 링크가 있을 거예요 아래 좀 내려보면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아이폰은 앱 스토어 선택하면 되겠죠 저는 안드로이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쿠와데르노모바일 앱 다운로드 화면으로 진입이 됩니다 웹사이트에서 찾아가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냥 구글 플레이에서 쿠와데르노모바일 앱을 검색하면 됩니다 앱을 설치하려고 하면 거주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나옵니다 구글에 쿠와데르노모바일 앱 APK로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해 주세요 앱을 열면 스마트폰에서 문서를 전송하거나 반대로 디지털 페이퍼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둘 다 NFC를 켜고 디지털 페이퍼 상단에 NFC 터치로 연결하면 디지털 페이퍼와 스마트폰 사이에서 파일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PDF 뷰어 기본 기능을 보면 페이지 점프 기능으로 원하는 페이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페이지 썸네일 기능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상단 바를 터치해서 페이지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기한 내용만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검색하는 기능도 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 책을 넘기는 느낌으로 옆으로 쓸어 넘기면 됩니다 페이지 넘김 속도는 괜찮네요 PDF 문서에 필기도 가능합니다 소니 DPT RP1 제품은 펜슬 가운데 버튼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쿠와데르노 A4 제품은 가운데 버튼이 지우개로 동작이 됩니다 뒷면에 지우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기능키는 지우개 대신에 하이라이트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설정에서 시스템 세팅에 펜 펑션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드 버튼 기능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하이라이터를 선택을 할게요 그럼 다음부터는 소니 DPT RP1과 동일하게 사이드 버튼으로 하이라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기한 내용을 이동하는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표로 중요한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마커에서 별표한 내용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별표는 두 가지 모양을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별표를 쳐도 됩니다 그럼 역시 동일하게 검색을 통해서 별표 체크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OCR 되어 있는 문서는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쳐서 검색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암기 용도의 펜도 지원하는데요 제가 색상을 그린으로 변경하고 특정 단어를 칠해 볼게요 그리고 빠져나오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단어가 가려지게 됩니다 눈 모양을 켜면 보이게 되고 눈 모양을 끄면 다시 가려지게 됩니다 눈 모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펜으로 터치를 할 때마다 변경이 됩니다 하이라이트 기능도 녹색으로 표시하면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터치하면 보이고 다시 한번 터치하면 가려지게 됩니다 단어를 암기할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입니다 13mm 화면을 분할해서 한쪽에는 문서를 보고 반대쪽은 필기를 해도 괜찮은 가득성을 보여줍니다 글씨가 좀 작다고 느껴지면 핀치 줌을 사용해도 되고요 왼손자이면 노트 위치를 변경해도 됩니다 노트를 생성하면 폴더의 PDF 문서와 동일한 노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슬림 화면을 기본 이미지로 하거나 읽고 있는 문서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니스 북스텝 X 제품과 펜 느낌도 비교해 드릴게요 기본 템플릿 외에도 웹사이트에서 다이어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세요 필압이 잘 보이는 붓펜으로 변경을 해서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 볼게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쿠아데르노 A4 2세대는 사각사각거리는 필기감이 일품인데요 오니스 북스텝 X는 미끄러지는 필기감을 제공합니다 필기감만 보면 후지츠 제품이 압승입니다 그 필기감 좋다는 리마커볼 2보다 더 마찰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13인치 제품을 들고 다니면 얼마나 필기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만 사용한다면 이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네요 프린터 기능도 있는데요 쿠아데르노 PC 앱을 설치한 노트북에서 프린터를 이렇게 컨트롤 P로 하게 되면 프린트2 쿠아데르노 가상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프린터를 하게 되면 디지털 페이퍼로 프린터가 됩니다 종이가 필요 없는 휴대용 프린터가 생긴 거죠 프린터 결과물은 이 정도입니다 A4 용지보다 살짝 작은데 PDF로 변화해서 디지털 페이퍼에 옮겨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실제 프린터 사용하는 것처럼 빠르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장공간 32GB를 내장해서 만개의 PDF 파일 보존이 가능합니다 13인치 제품 중에서는 가장 얇고 가벼운 후지츠 쿠아데르노 A4 2세대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와콤 EMR 방식의 펜을 지원하는 거죠 이 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삼성 S펜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일 디자인의 소니 DPT RP1 제품과 비교하면 소니 제품은 와콤 EMR 방식이 아니라서 필학도 안 되고 예쁘게 글씨를 쓰기도 어렵습니다 오니스 북스텝 X 제품은 국내 서점 앱으로 이북을 볼 수 있다면 쿠아데르노 A4 제품은 오로지 PDF만 볼 수 있는 휴대용 디지털 페이퍼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이북 리더기 제품도 있고 가벼운 13인치 크기의 PDF 용도로 사용할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